그 가게 때문에? 오빠 안 갔나? 젤리 10개 사줄게 그거 스트로베리 젤리 알지? 이름이 키스인가? 맞아 그거? 알아? 키스 했다 아닌데? 형이 입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? 제오다운 멘트가 진짜 입술 만졌을 때 부드러우면 좋잖아 아 형 맨날 이런 이유가 어 느낌이 좋아서 만져버린 거야? 느낌을 좋아서 아 비밀이 풀렸다 느낌이 좋지 않나? 어어? 어어 뭐 사왔어? 어? 젤리 사왔네?